그 다음 치폴레 멕시칸 그릴. 최근에 치폴레 멕시칸 그릴 주가 3천 달러에서 50대 1 분할하고 국내 투자자들도 워낙 많아지고 점점 국내에서도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은 일단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은 2분기. 결국 지나간 실적이고 다음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는 외출 시장 눈높이보다 높게 나왔고 매출 성장률도 18.2%로 초고속 성장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업체들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을 측정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레스토랑 그냥 새로 오픈만 하면 매출 증가하니까 기존 매장에서 얼마나 잘 됐나 그 성과를 측정하는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11.1%로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세 보여주고 있고요. 왜 이렇게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높냐? 매장 뭐 이제 가격 인상도 있었지만 매장 방문 결국 트래픽이 주요 동인이었다고 합니다. 트래픽이 전용 동기 대비 8.7% 증가하면서 더 많은 이제 결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가이던스는 유지했습니다. 보통 이제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면 가이던스 상향 주장할 만도 한데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특히 현재 그 가격을 올리면은 워낙 SNS 영상 타고서 쇼폼 영상 타고 여기 뭐 가격 많이 올렸는데 양 조금 주더라 그런 게 자꾸 돌다 보니까 올해 추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이게 실적 발표 당시에는 주가 막 10% 상승했다가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주가를 조금 되돌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6월에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6%로 좀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분기 전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1%였는데 이제 2분기의 마지막인 6월에는 6%로 하락했다는 거는 결국 4월에는 좋았는데 5월, 6월 갈수록 조금 매장 방문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7월에도 그럼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월을 데이터도 이제 내놓았는데 결국 3분기 데이터죠 7월은 7월에는 텍사스의 토네이도 영향이 있었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IT 시스템 중단 영향도 있어가지고 현재 6월이랑 조금 비슷한 추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2분기, 2분기 전체보다는 현재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이 코멘트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 많이 상승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영업 마진. 결국 치폴레라는 기업의 본사 말고 각 레스토랑별로 영업 마진이 얼마나 높은가 그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영업 마진이 꾸준히 우상향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9%는 거의 업계 최강인데 레스토랑 업체들에서 레스토랑 영업 마진이 거의 20% 후반에서 30% 초반이면 업계 탑입니다. 치폴레가 업계 탑 수준의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3분기 레스토랑 영업 마진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진한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이제 마진이 감소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아보카도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태 유지되어 있고 조금 연말돼야 나다질 것 같다. 그런 코멘트도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치폴레 카메라 챌린지 때문입니다. 이거를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슈링크 플레이션 시대죠. 가격도 올리는 인플레이션, 가격을 올리는 인플레이션만 해도 조금 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데 가격을 올리면서 안에 넣는 양까지 줄이면 사실 소비자들은 조금 열받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였는지 소비자들 반응이 어떤 매장에서는 정말 조금 주더라 그런 게 많이 돌았고 실제로 경영진들이 알아보니까 조금 매장마다 편차가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영진 말로는 직접 우리가 지시해서 조금 주라 한 적은 절대 없다. 그리고 치폴레는 많이 주어는 게 미덕이라고 앞으로 매장 간 제공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양을 과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다 교육을 해서 그냥 웬만하면 훨씬 많이 줘라 그렇게 교육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넉넉한 양을 제공하면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레스토랑 마진율이 다음 분기부터 조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지난 4월 1일자로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패스트푸드 노동자들 최저임금이 16달러에서 20달러로 약 25% 인상됐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합니다. 지난 분기에는 아직 이제 4월 1일자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나 엄청 급격하게 인상했다 보니까 이렇게 캘리포니아 임금 인상을 해서 메뉴 가격을 많이 했다. 메뉴 가격 인상을 왜냐면 이제 결국 임금 많이 줘야 되니까 그거를 충당하려면은 메뉴 가격 인상이 필연적이었다고 하는데 메뉴 가격을 엄청 25% 인상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한 단계 하락했다. 고객 지출이 업계 수준 감소가 관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반적으로 패스트푸드 업계에 다 이제 조금 지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 수준의 지출 감소가 현재 지폴레에서도 관측되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 또 흥미로운 이야기 중에는 패스트푸드, 퀵 서비스 레스토랑 체인 프로모션 최근에 맥도날드에서 5달러 밸류밀 판매하고 버거킹도 5달러, 타코벨에서는 7달러 밸류밀 이런 거 판매하면서 프로모션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은 어떠냐 물어보니까 그 경쟁이 있어도 치폴레는 시장 점유율 계속 증가하고 있고 브랜드 지표도 강화되는 등 긍정적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프로모션 경쟁은 치폴레에 영향 없다. 라면서 프로모션이랑은 정말 별개다. 그런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폴레 맥시칸 그릴 2분기 실적은 정말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주가 막 프리박 끝나고는 10%까지 상승했다가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4월에 가장 좋았고 5월, 6월 조금 저조했고 7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6월이랑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 발언들이 있고 치폴레 카메라 챌린지 때문에 양 더 줘야 돼서 조금 마진 압박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많이는 상승하고 있지 못한데 그래도 프리마켓의 3.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텔라다인 관련해서는 이따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랩웨스턴 랩웨스턴 실적 발표 있었는데 매출이랑 EPS, 시장 예상치 다 외했습니다. 랩웨스턴은 세계 최대 감자튀김 공급업체인데 맥도날드의 최대 공급업체입니다. 이제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가 맥도날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랩웨스턴은 실적이 안 좋으면 조금 맥도날드도 우려가 있죠. 여기 왜 이렇게 안 좋냐? 보니까 일단 판매량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7% 감소했는데 북미 지역에서 판매량 감소 이후에는 시장 점유율을 뺏긴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레스토랑 방문객 레스토랑 트래픽이 2%나 둔화됐다. 전반적으로 레스토랑을 방문을 안 하니까 감자튀김 공급업체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연간 가이던스도 대폭 낮은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지난 분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ERP 시스템 교체로 약간 고객 주문 혼란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도 상실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레스토랑 트래픽 예상보다 계속 약하다. 특히 햄버거 트래픽 패스트푸드 햄버거 체인 점들은 추세가 매월 지속적으로 4월, 5월, 6월 계단식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코멘트는 최근에 6월 말 들어서 맥도날드에서도 5달러 밸류밀 그런 프로모션 시작하니까 그거는 고무적인데 아직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예상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레스토랑 방문을 덜하는 추세에 든 건지 그거는 미지의 영역이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사람들 다시 레스토랑 찾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 긍정적 이야기도 했고요. 하지만 랩웨스턴 어제 그래서 개장 전 실적 발표하고 마이너스 25% 하락하면서 어제 S&P500에서 가장 많은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레스토랑 방문을 덜 하니까 감자튀김 덜 먹어서 감자튀김 주문이 적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연 이 레스토랑 업체들 프로모션 시작해서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체크해보면 맥도날드 5달러 밸류밀 지난 6월 말에 도입한 이후로는 계속 조금 매장 방문객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 트래픽 이제 밸류밀 5달러 메뉴 출시하기 전보다 8%, 7%, 한 7에서 8% 정도 매일매일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출시 이후 현재 시간 계속 지나고 있고 또 이 밸류밀 판매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하죠. 그래서 시간 지날수록 더 많은 방문객이 맥도날드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외에도 카페 체인들도 조금 프로모션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카페들 카페 기업들도 얼마나 잘 되고 있나 좀 볼 수 있는 자료가 플레이스 AI라는 곳에서 이런 리테일 업체들 방문객 지표 이쪽에서 다 내놓고 있는데 꽤 들어봤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여름 프로모션 4월 말에 시작한 이후로 프로모션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방문하더라 이런 데이터 나오고 있고 더치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긴 프로모션은 따로 하고 있지 않지만 4월에 상당히 저조한 모습 보여줬고 그 당시 CU가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4월엔 좀 약하다. 근데 5월, 6월 갈수록 여기 매장 방문객 상당히 가파르게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게 플레이스 AI 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카페 외에도 뭐 패스트 캐주얼 체인들 치폴레 여기 조금 이 사이트 그래도 신뢰성이 꽤 높은 게 치폴레 여기 플레이스 AI에서 직접 조사해보니까 4월달 매장 방문이 피크를 찍었고 5월, 6월 계속 안 좋아졌다. 물론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조금 매장 방문이 둔화됐다. 이런 걸 여기서도 집계했었는데 실제로 실적 발표에서도 4월에 가장 좋았고 6월엔 조금 저조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데 치폴레는 실적 발표했고 이제 실적 발표 또 할 샐러드 체인 스위트 그린 스위트 그린 같은 경우에는 4월까지는 그냥 평이한 모습 보여줬지만 5월, 6월 들어서 매장 방문객이 가속화되고 있다. 라는 이런 데이터 내놓고 있으니까 앞으로 기업들 한번 좀 주의깊게 봐보실 필요 있겠고요. 그래서 맥도날드 정도만 체크해보면 맥도날드 어제 랩매스턴 실적 발표 영향을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랩매스턴의 매출 20% 가까이가 맥도날드에서 발생하고 있고 감자튀김이 좀 레스토랑 방문이 줄어서 안 팔리더라 이야기하니까 맥도날드도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그래도 회복은 했는데 일단 5달러 밸류밀 출시하고 잘 팔린다고 합니다. 매장 트래픽도 증가하고 다음 주 월요일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그때 한번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랩매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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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매스턴